공연마다 좀 옷을 바꿔 입고 있어요. 오늘은 또 오늘 공연에 좀 맞게 옷을 입고 왔는데 네. 베랄이 자고 싶대요. 예? 베랄이 자고 싶대요. 자고 싶다고요? 소통님 가능하세요? 저희 통역사로 모시겠습니다. 다음 번 합주 때 참여해주세요. 다음 노래 해보자. 다음 노래 저희 괴물이라는 노래 드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Can't get out of this place Some people say you have to wait to be okay What can I do without you? I met you with me So I'm about to be okay 참여해주세요. 도망치기만 알아가리 뒤돌아보기 아들 아들 영웅이 쌓아가는 것 어젯은 아무것도 아닌 징후한 나라를 일을 거쳐 나는 것 너희들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 같아 타락에 숨어 있던 게 하루가 멀다 하네 이 말에 두려워 우릴 겪을 때 좀비니 관리다 웃어 이 말에 숨을 다섯째 신앙 도망치기만 하다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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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유 무섭다